시작!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잘 알아줄 것이오. 받아줄 것이오.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건물들을 소환하고 막아야하오. 엔드렉스. 엔드렉스 기암 내부. 클라크가 열일한다. 방어도 다 하고. 할 말이 없지. 다 해주니까. 모르는 걸 몰랐다고? 로봇이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클라크가 대화를 해야겠다. 맵 예쁘다. 저걸로 거대 개수를 전부 해치를 수 있다. 여기서 중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땅에 붙어 다니는 거 보니까. 저기로 떨어지면 바로 우주야? 혹시 중력이 없어서 떨어질 수가 없나? 모르겠다. 주에는 모든 적어를 날려버려 강력한 무기다. 그럼 여기 30분을 버텨야 된다. 한 번에 깨달아 30분 걸리는 미션이다. 틀림없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어를 위하여. 이게 우리 스타크래프트2 캠페인보다 쉬운 것 같아. 맵이. 남은 시간을 표기하겠어. 어어 애벌레도 있어.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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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자를 준비했다. 나 파괴자 별로 안좋았는데. 충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능력을? 일단 지상이네요. 이번에도. 그리고 뭐. 여기. 이것 때문에 다. 동력이 되는 건가? 왜 끝을까? 다소한데. 음. 음. 자동으로 채워주겠지. 이거는. 양 사이드 하나씩 하고. 건물 좀 씻자. 어. 다 지워진다. 좋다. 그냥 다 막아버리자. 여기도. 자꾸 mpc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알아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 강물 없어. 강물 없어. 나와. 좋아. 정면이 문제야. 정면이. 다 지웠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 일꾼이 적어서 그런가? 아. 4개씩 들어가는구나. 저거 오고 있다. 방어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하필 거기서 오니. 어. 이거 뭐야. 케이다린의 초석. 사거리 26에 300 데미지. 야. 대박. 또. 안전히.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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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적어보고 있다. 얼마나 오르는데. 아 이게 다야? 이거 발사하면은. 그냥 시간 참아 알아서 해주는구나. 되게 편하네. 랄리를 클릭하고 그런게 아니었어. 알아서 막으시고 여운같은게 없네 하긴 뭐 있어서 별 차이 없겠다 무난하게 3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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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남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좀 지워두자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 사거리 6에 20에 아 적들을 약하게 만든다 지금 하고 있는거야? 정화의 오라를? 아 하고 있구나 뜨는구나 중첩대? 공격력과 공격속도 아 이렇게? 이렇게 둘이야? 아 범위가 있나보다 이걸로 하자 범위가 있나보네 알아서 막는구만 열심히 건설만 하다보면 끝날 것 같은데? 공격력과 공격력도 오겠지 당연히? 공격력은 오겠지 당연히? 어이구 예쁘다 이 정도 아름다움이면 막아낼 것이야 드라운 같은 거 인구 쓰는 게 아까울 것 같은데 집정관을 좀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여기다가도 방어를 해야 되나? 설마 여긴 안 오겠지? 옆에서 여기서... 불안한데? 자원도 엄청 많고 쉽게 잘 하라고 해줬네 귀찮게 이것저것 지을 필요 없이 편하게 있는 거 쓰라고 잘 만들었어 음... 강하다? 더 지을까? 되게 좋은데? 약할 줄 알았는데 됐다 좋네? 두 개만 더 치자 어우 되게 좋네 되게 좋네 충전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별도의 업글 필요 없고 정면만 막으면 되겠지 뭐 공중... 26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얜 여기까지고 저글링까지는 막아주겠네 정면에? 200에 100원 21분? 양쪽에서 저그가 오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저글링을 한방에 못죽여? 170인데? 110인데? 정면을 막아줄만한게 그다지 뭐니? 가 볼nos 도 Shimk 이 도 Kiri 괜찮을 것 같은데 돈 남으니까 다 지워놓자 좋아 여섯 마리만 부딪정 해놓고 필요한대로 아직 20분이 남았어 한번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나 에블레가 다 잡아주겠지 뭐 어우 야 많아 이건 많다 아 인구 다쳤다 이걸 이렇게 녹여? 언덕에다가 짓고 싶은데 이동이 안되니까 언덕으로 타난이 나가네 뚫고 나가네 방어타우나 진짜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뚫리면 진짜 내가 나태하게 안 지어서 뚫리는 거다 이거는 아 잠깐만 아 보고품이 풀이야? 하나 정도 되잖아 하나 정도 되잖아 나이 그래서 문을 갖고 놀고 여섯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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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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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많은데 아 그래도 안되지 조금 조금 많다 이리와 뮤탈 막아 뮤탈 막아 내 목숨을 아유해 오오메 이거 진짜 뚫리면은 피눈물 나겠는데 반드시 막아야된다 뭐가 오고있다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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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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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에너지 다 뺐어 좋아 일단 지상부터 맞고 공중은 일단은 불사조를 내가 했어야 됐구나 공중이 필요했네 다 돈이야 썩어넣게 말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공중 잡아 공중 잡아 끝난거야? 왜 안와? 이 위키튼 타느냐 아 불사조를 했으면 못잡았겠구나 공업이 안되서 아 공용이 안들어가서 딜 때문에 환류 한번 쓰고와 아 인구 너무 타이트하다 아 지금 지금 지금이야 천천히 잡아 어차피 이거 제한도 없나보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여기도 어 딜 너무 안박혀 짜증나 죽겠다 원래는 K다리로 잡는건가 본데 내가 너무 앞에서 막아서 그런가 어 잘 잡는다 아 활류 활류 오케이 몇이야 얘만 4분동안 안잡았으면은 계속 뭐 던져줬으면은 끝나는거 아니야? 흐 약간 기묘하다 느낌이 쎄하다 근데 보급품 한도는 허구한 날이야 워매 이건 뭔일이야 그는 강하다 어 왜 잠깐만 일단 질렀 야어어 렉 걸려 렉 걸려 대박 막아 몸으로 막아 여기는 여기 뚫렸다 아이 뚫리기는 개불 단단하구만 3분 충분히 막지 어 저기 괴물 또 왔네 설마 뭐 가서 드랍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음 좋아 거듭해서 잡고 어 계속 온다 계속 와 그치 그치 아 돈은 썩은하게 많아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워메 이게 뭐야 어 렉 걸려서 병력아 안 먹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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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업 풀업의 힘을 보여줘 아 사람들도 풀업이네 어허허허허허허 1분 오 되게 빡세게 잘 만들었는데 저기서 어그로 끌기 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와우 30초 안 달지? 하나도 공격받고 있다고? 600에 달았어 워메 이거 잠깐만 6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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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7 7 8 8 9 9 9 9 10 10 10 10 11 12 12 14 16 17 집에 당했나보네 어우 물 좀 덧더 가야겠다 마침 끝났네요 다음 이어서 가죠